올해 전기버스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7천만 원과 1,1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이 지원됩니다.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구매할 때 추가 보조금 규모가 늘어났고, 택배용으로도 전기 화물차를 살 때 보조금이 더 지원됩니다.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, 전기버스 국비보조금 최대 금액은 대형 7천만 원, 중형 5천만 원입니다. 전기 화물차 보조금 최대 금액은 소형 1,100만 원, 경영 800만 원입니다.